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2025학년도 커리큘럼 그리고 가이드 어떠한 등급의 학생이 어떠한 커리큘럼을 타면 좋은지까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1, 고2 학생들은요. 제가 학년별로 따로 또 커리큘럼 안내를 해드리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2024학년도 수능을 봐서 아는 게 하나 있죠. 그래서 9평부터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해설지를 봐도 이해 안 되는 추상적이고 내지 않겠다. 맞습니다. 제가 작년 내내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스킬 중요하지 않다. 진짜 영어의 기본은 어휘되고 해석되면 90% 끝난 거다. 근데 아주아주 많은 학생들이요. 영어라는 거를 단어만 외우면 된다고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해석력이 힘입니다. 해석이 뒷받침이 되는 학생은요.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흔들리지도 않고요.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해석 관련 강자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 처음으로 이제 베이직 수능 영문법의 강의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강좌는요. 모든 고3 학생들한테 수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베이직이에요. 베이직의 의미는 뭐죠? 가장 기본적인 거. 예를 들면 선생님 저 진짜 노베이스인데요. 저 품사도 솔직히 모르고요. 저 효용사 부사 뭐 솔직히 잘 모르고요. 저 관계 대명사란 말 모르겠고요. 이런 학생을 위한 강의니까 모든 학생이 수강 대상자가 아니라 4등급 이하 학생 중에서도 전체 아닙니다. 4등급 이하 학생들 중에서도 선생님 제가 솔직히 영어시간에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외계어 같아요. 라고 하는 학생들만 수강하시면 됩니다. 품사가 뭔지 알고 그 다음에 효용사가 뭔지 알고 관계 대명사가 뭔지 알고 이렇다면 굳이 수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강의가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가 있는데요. 저희 교재에서 노베이스라는 말이 붙었다는 건 고1, 고2 기출에 나왔던 걸 기반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주 비유를 하는데요. 수학과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수학 고1, 고2 문제도 풀지 못하는 학생이 고3 4점짜리 수학 풀 수 있나요? 못 풉니다. 당연히 고1, 고2 때 배운 정도 내용은 공부를 할 줄 알아야 푼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영어가 똑같은데 학생들이 이 단계를 너무 많이 점프하는 거예요. 고1, 고2 기출에 나온 문장 자체도 완벽하게 해석이 되지 않으면 무슨 EBS 공부는 커녕이요. 6, 9, 수는 공부 안 됩니다. 그래서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 핵심 포인트는요. 어순대로 해석하기. 이게 영어와 국어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우리말은 은느니가의 조사, 을을의 조사 때문에 단어의 은느니가 을을 이다만 붙이면 하나의 문장이 돼요. 그런데 영어는 단어 하나가 똑같아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위치에 쓰는지에 따라 해석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어순대로 해석하는 방법. 둘째, 의미 단위별입니다. 여러분들 끊어 읽고 묶어 읽기라는 구문도 이렇게 들어본 적 있죠. 딱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가 거기까지 공부합니다. 어순대로 해석하기. 그 다음에 끊어 읽고 묶어 읽기. 특히나 묶어 읽기가 중요한 게 후치 수식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우리말 구조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말은 무조건 앞에서 뒤에 있는 걸 꾸미지만 영어는 어떤 명사가 있을 때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데 가로 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요. 가로를 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얘를 꾸미는구나. 이 내용을 노베이스 문장에서의 원리에서 배우고요. 그걸 의미 단위별 해석이라고 합니다. 예문은 고1, 고2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전 과정에 있는 문법 설명을 좀 합니다. 그리고 예문은 고1, 고2 기출문제에 나온 예문으로 합니다. 그래서 4등급 이하 학생은요. 제가 장담할게요. 무조건 들으세요. 제 강의보다 빠른 시일 안에 아마 해석의 틀을 잡는 강의는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4등급 이하 학생들은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를 빨리 끝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강의가 끝나면 문장 해석의 원리예요. 이제 노베이스와 말이 빠졌죠. 전부 다 고3 기출문제에 나왔던 예문을 활용할 건데 여기서 배운 내용은 뭐냐면 얘는 의미 단위별부터 하는 건 맞는데 키워드 잡기예요. 키워드 잡기까지 공부를 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 청구로 2024년도 수능에서 가장 긴 문장은 6줄짜리 문장입니다. 6줄만의 마침표가 나와요. 그러면 끊어 읽고 묶어 읽어서 의미 단위별로만 한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선생님,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끊어 읽고 묶어 읽으면요. 너무 머릿속에 정보가 많이 입력되기 때문에 튕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워드 잡는 것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도치구문을 이론 설명하면 제일 먼저 짧은 문장 한 줄짜리로 시작합니다. 처음에 약 한 5분 정도는요. 여러분이 그럴 겁니다. 뭐야, 이렇게 쉬워. 장난해? 라고 할 거야. 딱 10분만 지나가 보세요. 매 강의 10분입니다. 문장이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까지 합니다. 점점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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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는 연습을 해요. 한 강마다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강은요. 끊어 읽기, 묶어 읽기로 시작하는 건 맞는데 문장이 점점점 길어서 결국에 네 줄째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점점 길게 읽는 연습을 할 거고요. 기본 해석 완성, 의미 단위별부터 키워드 잡기까지 해요. 그러면 얘는 누가 수강하면 되느냐. 4등급 2학생은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를 듣고 나서 문장 해석의 원리를 듣는 거고요. 선생님 제가 해석이 1등급 초반이긴 한데 찜찜합니다. 선생님 저 2등급이긴 한데요. 사실 해석 감으로 해석합니다. 고3 때 큰일 날 것 같아요. 3등급 아마 중반 이상입니다. 1, 2, 3. 마지노선은 3등급 중반 이상의 학생이에요. 문장 해석의 원리부터 수강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겪은 후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제 문장 해석의 완성이에요. 작년까지 이름은 T339였습니다. 6, 9, 11월 수능에서 가장 짧은 게 3줄이에요. 가장 긴 건 7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6, 9, 수능 3개년 중에서 3줄 이상의 모든 문장 해석이고요.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문장 해석의 원리에서는 의미 단위부터 키워드까지 잡았죠. 얘는 의미 단위별 안단 전제하에 키워드 잡기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흔히 쓰는 예문 하나 있습니다. 우리말로 해볼게요.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고,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이거 영어 쓰면 내주려고 하거든요. 이게 다 중요한가요? 아니요. 탐스는 시인으로 유명하다가 전체입니다. 다시 한번.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고,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보는 시인으로 동사 유명하다 해요. 수식어구를 빼면요. 필자의 의도가 제대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핵심이고요. 문장이 여러분들 실전의 문제 풀어봐서 알죠. 세 줄, 네 줄, 다섯 줄 읽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튕겨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두 번째 읽을 때 자기도 이게 뭘 말하고 싶은지 이렇게 동그라미 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 포인트를 잡을 때도 있지만 뭔 말인지 모를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걸 완전히 교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잡는 것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자 이제 제목도 바뀌었죠. 문장 해석의 완성으로 주제문 찾기까지 합니다. 그래야 문제 풀이로 곧바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문장을 보자마자 아 이건 주제문이야, 이건 부연 설명이야. 문장만 갖고도 아는 방법을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베이직이란 말이 붙었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고1, 고2 기출문제에서 3개년, 6, 9, 11월 제일 짧은 게 세 줄입니다. 고1, 고2 기출문제에서 만든 거고요. 아무것도 없는 버전이면 이건 고3이에요. 문장 해석의 완성은요. 고3, 최근 3개년 6, 9 수능에 있는 세 줄 이상의 모든 문장입니다. 자 이거 내가 장담하는데요. 문장 해석의 완성을 끝냈다고요? 단어를 몰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있지만 문장 구조나 복잡하다고 이해 안 되는 문장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필수강이에요. 이거는 모든 학생이 다 수강을 해낸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근데 이제 등급을 좀 나눠드릴게요. 4등급이면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 다음에 문장 해석의 원리 다음에 베이직 꼭 하세요. 문장 해석의 원리를 하고 나서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Z형 꼴이에요. 이렇게 수강하셔야 돼요. 이렇게 수강합니다. 베이직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3등급 이상의 학생입니다. 이 단계 점프해야 됩니다. 고1, 고1에 나으셔도 돼요. 3등급 이상의 학생이라면 곧바로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나 3등급 이상이다. 그럼 문장 해석의 원리 한 다음에 문장 해석의 완성으로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없었던 신규 강좌를 3월 달에 이제 오픈을 합니다. 50일 완성 해석 훈련. 지금 배웠다는 걸 전제하여 정말로 이제 50일 동안에 철저하게 체화하는 강의가 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강의는요. 12월 달에 딱 들어오시자마자 다 완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곧바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뭐냐 문제풀이 강좌예요. 독해 강좌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스킬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근데 스킬보다 중요한 게 해석력입니다. 어 문장 해석의 완성에서 배운 것처럼 모든 문장을 키워드를 잡으며 읽으면요. 전체 줄거리를 놓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빈칸으로 나오던 순서 삽입으로 나오던 자 이 말을 외울게요. 빈칸 순서 삽입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거든요. 어떤 문제든지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력이 뒷받침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정말로 이제 문제풀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기본 해석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접근의 원리는 유형별로 대입학 밑줄 의미 파악 요양문 장문독해 어휘 밑줄 의미 파악 이라고 하는 중난도에서 고난도인 빈순 삽까지 전 유형에 걸쳐서 근거 찾는 방법 아 이게 근거 문장 찾는 방법 그 다음에 줄거리 따라가는 건 이미 배운 상태예요. 문장 해석이 완성해서 줄거리를 따라가는데 근거를 통해서 오답을 지우는 방식 그래서 답을 남기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문제 접근의 원리 12월 중순 이내 완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빈순 삽 오답 제거의 원리 그러니까 빈순 삽만 하고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죠. 정답률 20에서 가장 쉬운 게 60%로 시작합니다만 20%까지 문제고요. 5월 달에 개강될 예정이에요. 매해 제가 5월 달에 개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답 제거의 원리는 6평 전에 끝내는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BS 강좌가 있습니다. 지문의 글자의 원리 수동 특강 영어 편인데요. 누가 봐도 이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이거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라고 하는 지문을 선별을 했는데 EBS 지문 원문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아 이거 어떤 문제로 나올 수 있어. 문제를 자 저희가 만들어서 직접 수업을 합니다. 내신 대비한 학생들 엄청나게 도움될 거고 N수 학생들 중에서 아 선생님 제가 기술 문제 많이 풀었는데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좀 안 풀어보고 문제 풀고 싶습니다. 분명히 도움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업법 강좌가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한 베이직 수능 영문법과 다릅니다. 업법 특강은요. 정말로 업법 문제를 맞춰내기 위한 공부예요. 항상 제가 5월달에 개강을 했습니다. 6평 전에 개강을 했으니까 6평 전에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나중에 9평이나 수능 전에 보는 학생들도 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중난도 하표 모의고사가 시즌 1, 2 두 가지가 있어요. 말 그대로 중난도니까 고난도인 빈순삽 없습니다. 대입파악 밑줄 의미파악 또 뺐습니다. 밑줄 의미파악은 빈칸하고 풀이 방식이 똑같거든요. 대입파악 밑줄 어휘 30번 35번 무강문 40번의 요양문 그 다음에 장문독해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안정적 2등을 맞추자. 그리고 파이널로 파이널 엑스레이가 있고요. 최종 마무리 훈련이고요. 이것도 없었던 새로운 강좌입니다. 학생들이 워낙 요가 많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파이널 좀 더 빡세게 풀 문제 없을까요? 해서 저희가 올해 6회분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독해 모의고사예요. 듣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의고사라고 안하고 파이널 엔제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전부 다 저희가 직접 만든 문제고요. 여러분이 풀어본 적 없는 문제니까 파이널 때 엑스레이와 함께 공부하면 정말 시너지 효과가 클 겁니다. 제가 지금 등급별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설명은 대략 드렸지만 학생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 이거 어떻게 뭐부터 들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면 저희 Q&A에 오셔서 자기의 학년 그 다음에 평상시의 등급 말씀하시면 저희 연구팀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우리 1년 버티고 버텨서 꼭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